오늘도 수연이가 그 아가씨 오니? 그럴걸요 아마 근데 그 아가씨는 학교 선생까지 관두고 널 왜 돕는다니? 관둔건 아니고 휴직이요 그러니까 왜 휴직을 하고 널 돕냐고 저 도우려고 휴직한건 아니구요 학교생활이 좀 지쳤나봐요 너 좋아서 그런건 아니고? 네? 잘해봐 엄마는 그 아가씨 맘에 썩으니까 아이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저희 왜? 그 아가씨 사귀는 사람 있니? 아이 그런건 아닌데요 금덩이 너 그렇게 순진해도 못써 예? 여자가 그정도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눈치대도 채야지 어디 이렇게 까맣게 몰라 여자 마음을 아이 그런거 진짜 아니래도요 아무튼 나는 그 아가씨 전적으로 맘에 드니까 내가 반대할 걱정을 하지 말고 잘해봐 알았지? 아이콘 그게 이게 아이콘 아이 그런거 아닌데 왜 저러시냐 진짜 아이콘 아이콘 감사합니다.